자아 터지고 터지고 빠지고 하는데도 계속 들어옵니다 나 끝마다 사이드 안 벗어나는거 고기가 제대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내일 자리 다 뺏기 저 배들 지금 아냐 아냐 모른대 사짜다 느낌이 사짜다 내일 거지 배들 다 옮기네 다 올렸으면 오늘 다 풀라겠다 뭐지 댕기고 이건 좀 답답합니다 떨쳐라도 해갖고 손맛 좀 보자 우와 이런